네 안녕하세요. 틴탑의 창조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말이죠. 틴탑 창조의 왕초부 네일샵이라는 코너입니다. 앞으로 더 멋진 네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네일아트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제가 재료들을 갖고 왔어요. 재료들을 갖고 왔는데 무중장 많습니다.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.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아둔 제품들인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보다 많을 거예요. 제가 아트를 좀 좋아해서.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저도 알아요. 아는데 일단 제 실력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. 들어와주세요! 맞아요. 손이 예쁘신 분이에요. 카메라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 SS 네일아트. 레스컵. 핑크. 반짝이 흰색. 보라색.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 수고해요.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. 손 세척을 해야 돼요. 먼저. 네 맞아요. 맞네. 이걸로. 여기 그림 보이시죠? 여러분들 이거 써보세요.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. 손 세척을. 이렇게 해야지 광이 나요. 됐어요.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. 칠을 할 건데. 무슨 색을 할까요? 빨간색이요. 빨간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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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간색. 빨간색입니다. 제가 이제. 보여드릴게요. 적당량을. 이렇게.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왜 이렇게 손이 떨리냐? 야. 야. 내 손 좀 멈춰줘. 자. 너무 잘하고 있는데. 자. 완벽해요. 한번 말려줘야 돼요. 왜냐면 여기 위에 던치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. 예. 이제. 보라색. 이거를 올려줘야 돼요. 올릴 때는. 음. 여러분들 이걸 써야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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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음성갈 끝났습니다. 빨간색과 보라색의 방법. 자. 두 번째. 두 번째는. 이 제품은 코스모핑크라는 제품입니다. 여러분. 여러분들. 집에서 혼자 하면은. 금방 공유 못 할 거예요. 저는 이제 좀. 실력자라서. 여러분들께. 속도가 빠르죠. 다음 색으로 네 이거예요 이거는 좀 반짝이야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인스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제품 알려드릴게요 난 솔직히 너무 잘하는데 네 번째 숟가락은 좀 특이한 반밭 치킨으로 시킨 반밭 있잖아요 네일아트에 반밭이 있어요 네일아트는 양념과 후라이드 반처럼 빨간색과 노란색 어 잠시만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약간 형광빛 나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맞죠? 네 형광빛 나는 노란색 그래서 이게 좀 유행이거든요 마지막은 메탈 블루라는 색깔이에요 이거 파란색 보이세요?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완성인데 자 어느 손가락 말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 이거 좀 제가 아끼는 거라서 네 여기 보이시면 이제 새우를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죠?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왜 이렇게 웃어? 어이 내 심장 무시하네 아 잠시만 움직이지 말랬죠? 내가 안 맞았을 때는 이걸 써야돼 형 무엇을 믿은 거 아니에요? 아뇨아뇨 나 안 묻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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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듣는 거 이거 이어폰으로 듣는 사람 있으니까 요새 ASMR 유행하잖아요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자 됐다 이 정도만 넣을게 끝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섹시해주면 더 느낌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발라야 되는데 영양제 이거 여러분들 좀 비싼 제품이라서 뷰닉스타뱀 베이스젤 이런 제품이고요 좋은거죠? 아 이거는 진짜 좋은거에요 이게 껌해보이는데 껌해보이는데 이 제품은 영양제라서 조금만 발라야 돼 근데 이게 바르면 투명인거 아니죠? 이걸 한 번씩 위에 더 더 발라주시면 네일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죠? 근데 이거를 바르면은 한 세 달까지는 버티는 거 수세미로 미루는 안좋아죠 요새는 좀 언밸런스의 네일하트가 유행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깐짝이는 원래 떨어져 쉽게 안좋아지죠? 안좋아지죠? 문제지죠?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쪽은 지워져도 이쪽 하나 살아남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도 티가 안나요 멀리서 봤을 때 네 여기도 이게 내 인기손가락이라서 강한 성분으로 닿으면 이게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워질 수 있게끔 제 특별하게 한거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다 살아있어요 색깔이 그대로 본연의 색깔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D этой 또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사랑 좋아요와 좋아요와